이것들이 내가 지금 북한에서 왔다고 나 지금 완전 삥 뜯는 거 아니야? 설매를 알기로 어떻게 알고 내가 정말 가만두지 말아야 되겠다. 10만원에 애들 장난이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썰미 썰미 인설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국에 와서 가장 감동받았던 것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국정원에서 3개월 동안 조사를 받고 있다가 스트레스성, 급성 하열로 인해서 응급차량 119를 타고 병원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 안에서 차를 타고 작은 응급실처럼 꾸려진 차 안에서 링길을 맞고 이동하다 보니 저는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경험해 본 일인데 의아하긴 했습니다. 빠른 시간에 병원에 도착해서 저는 빠른 완쾌를 마치고 국정원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경기도에 정착을 하게 됐고 그 이후 제가 잘하는 아코디언 연주로 전국 지방행사를 다니다가 엄청 감동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초보 운전이라 앞만 보고 달리고 있었는데요. 연휴 기간이라 2차선 도로가 꽉 막혀서 차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눈을 또릿하게 뜨고 앞에 차를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졸리는 상황에서 벌을 지어 뜯으며 노래를 꽝꽝 틀어놓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막 누군가 삿대질을 하는 게 응시가 탁 되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양옆을 봤더니 차 문을 내리고 운전자들이 저에게 막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아 난 뭔가 잘못했나? 하고서 주위를 살펴봤더니 글쎄 뒤에서 응급차량이 삐로삐로 이러면서 저 때문에 가지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갖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고 어? 뭐지? 차들이 다 이렇게 비껴서고 있는 거예요. 양옆으로. 아 나도 가야 되겠다. 핸들을 빨리 돌려서 우측으로 차를 피했어요. 순간 설미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차선 도로가 갑자기 3차선이 되면서 차가 두 줄로 쫙 갈리고 중간으로 응급차가 삐이로삐이로 이러면서 쫙 달리고 있는 거예요. 소름이 쫙 돋으면서 갑자기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쫙 올라갔어요. 내가 국정원에서 응급차량을 타고 갈 때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던 길 멈추고 길을 비껴줘서 내가 그렇게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살아났구나. 아 대한민국 너무 살만한 나라다. 119 응급차량의 빠른 이동을 위해 이 대한민국 도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핸들을 잡고 길을 비켜준 제가 얼마나 멋있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따뜻한 광경을 목격하고 저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차 안에서 혼자서 눈물이 글쌍해서 콧마루가 빨갛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운전을 할 때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K-POP도 차가 막힐 때는 안 듣습니다. 응급차량의 별소리를 못 들을까 봐 안 듣고요. 수십 차례의 119 촬영을 비켜주는데 그때마다 소름이 돋고 감격스러운 건 설미뿐인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 너무나 가슴 따뜻했던 광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설미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감동받았던 것 두 번째 장애인 주차 구역입니다. 아마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모를 겁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는데요. 천상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북한의 샛별군이라고 하고요. 요즘 은덕군으로 바뀌었다고도 하는데 그 샛별군에 천상적인 장애인 수용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샛별군 장애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은 좀 나다닐 수 있으나 북한 사회주의 낙원의 수도인 평양시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영상을 흐린다고 키가 작은 장애인들이나 특히 천상적으로 외모가 불길한 장애인들은 평양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어도 북한에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갈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장애인들입니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북한에서는 장애인이란 단어가 아닌 두 글자 비읍시읍을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무참히 국가적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설미가 장애인 로고를 알 수가 없죠. 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날 설미가 농구청에 여권을 발급받으러 처음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갔었습니다. 초보 운전 때 여러분 제일 걱정되는 게 주차하는 거 아닙니까? 워낙 주차가 어렵다 보니까 떠날 때부터 주차 걱정을 하면서 이제 인상을 펴지 못하고 갑니다. 딱 갔는데 아닌가 다를까? 대한민국 차가 너무 많잖아요. 차들이 너무 많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차를 어떻게 세울 수가 없어서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제 눈에 번쩍번쩍 빛나는 어느 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설미가 주차하기가 아주 좋게 넓은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싸! 저기다! 빨리 가야지! 액스를 딱 벗는 순간 제 앞에 있는 차가 그 구역을 도는 거예요. 아 한 발 늦었네. 근데 그 차가 그냥 지나가네? 아싸 눈이 피었나? 이럴 땐 또 똑똑한 설미가 또 가서 대야지. 눈 설미 빨란 설미가 또 가서 대야지. 밟아서 그 자리로 갔습니다. 주차를 아주 자유롭게 하고 내리는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옆에 주차자료도 넓고 공간이 좋으니까 뭐 옆에 차들 뭐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딱 내려가지고 발급하는 시간이 30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여건 방금을 마치고 다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을까요? 저희 집으로 과태료 한 장이 왔습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 10만 원이 저희에게 떨어진 거예요. 순간에 이게 뭐지? 과태료 10만 원? 과태료라는 거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는 거는 분명하게 벌금 같은 건 맞는데 장애인 주차 구역이 이게 뭐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지금 북한에서 왔다고 나 지금 완전 삥 뜯는 거 아니야? 설미를 알기로 어떻게 알고 내가 정말 가만두지 말아야 되겠다. 10만 원이 애들 장난이니? 10만 원이나? 막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 무늬전화 전화번호 있잖아요? 과태료에 띠띠띠띠 스마트폰으로 딱 눌러버렸어요. 전화가 가더라고요. 순간 저는 한국 여자인 것처럼 릴렉스하게 목소리를 나직하게 깔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땡땡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 뭐 서류가 잘못 배송된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무슨 서류냐? 그래서 제가 과태료가 참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데 위반한 적도 없는데 이 무슨 과태료입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따위게 왔다고 제가 막 했더니 그분께서도 나직한 목소리로 저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분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사실은 왔다.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10만 원 다 띄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왔는데 제발 살려달라. 모르고 그랬다. 알았으면 그랬겠냐. 이번에만 그러면 다시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한 번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 세울 거다. 알았으면 안 했다. 돈 10만 원이 많아서 내가 거기다 세우겠냐. 그랬더니 그분께서 안 된다고. 전산으로 뛰어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이 법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빡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 하나님에서는 왜 이런 걸 안 배워져.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10만 원을 정말 피 같은 돈 10만 원을 살들들들들떨면서 과태료 지급을 하고 돌아섰는데 마음 한 것 속에 또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세련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살만하구나. 대한민국 너무 살만하고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이런 복지를 누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다시 한 번 장애인 딱지를 봤습니다. 힐처에 장애인이 앉아있는 그림이 로고라고 하죠. 그거를 보면서 또 눈물이 찡나더라고요. 왜 북한에서는 이런 그림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었을까. 북한은 사회주의 지상 낙원이라고 하면서 왜 힘들어하는 불편해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 하나가 없고 이런 그림 하나가 없었을까. 그런 나라에서 이런 나라로 왔으니 참 설미가 출세했죠. 설미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 세 번째는 바로 노숙자예요. 북한 말로 꽃재비잖아요.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초창기 차가 없어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일을 보러 다녔었어요. 서울역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6월 초 초여름 날씨라 해가 떨어지면 살짝살살한 그런 날씨였는데요. 서울역에서 걸어 나오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노숙자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조금 무섭기도 하고 북한의 꽃재비들보다 살집이 훨씬 좋아 보이는 그 노숙자들의 곁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들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글쎄 노숙자분 세 분께서 모여 앉으셔서 참이슬에다가 순대를 맞서구며 톡 찍어드시면서 정치 얘기 막 하시고 막 대통령 욕하고 큰 소리로 막 강아지까지 옆에다 키워 앉혀놓고 얼핏 보면 그분들이 서울역 땅주인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거기로 지나다니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소리 날까? 조용조용 걸어다니는 것 같고 그분들은 자기 땅이라 큰소리 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데 한 분이 핸드폰 하나를 딱 뚫더니 어디다 띠띠띠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서울역 어디 앞인데 몇 번 출구 앞인데 여기 엉덩이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 자기가 불편하니까 매트리스나 이불 같은 거 있으면 갖다 줘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한 10분이 지났는가요? 자그마한 트럭 한 대가 서울역 앞에 딱 나타나더니 깜빡기를 켜고 젊은 남정네 서너 시 정말 초록색 매트리스를 가지다가 그분들께 깔아주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은 뭐지? 꽃재비처럼 생긴 공무원들인가? 왜 저렇게 대단해? 말이 저렇게 끝발이 세? 아니 뭔 꽃재비들이 이슬에다가 순대를 저렇게 귀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먹어? 아니 북한에서 살 때 우린 정상적인 꽃재비 아닌 우리도 그 귀한 순대를 흔하게 먹을 수가 없어서 용돈을 좀 모아가지고 1년에 서너 번 정도 손가락만한 순대 한두 쪽 먹어보면 그거 단대 뭐 이런 대한민국 꽃재비는 북한의 상류층인 거예요. 완전히 생활, 식생활 수준이 매트리스에 참이슬에 이불에 강아지에 대통령 욕해도 아우지 탕강 보내지 않는 대한민국 노숙자들이 참 세상 재미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피식 웃음이 나와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사는 게 전쟁터인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소한 노숙자가 돼도 북한의 꽃재비처럼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19 장애인 주차구요 노숙자 이게 일상으로 보여지는 것이겠지만 사회주의 지상 낙원에서 김부자들만 인간 취급을 받고 인간 이하 노예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설미가 본 대한민국의 이 세 가지 일상들은 아주 감동적인 지적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